자 이어서 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제목 자체를 새로운 레벨에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금리를 보시면 미국 국채 심령물 기준으로 4개월째 상승을 했었습니다.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심령물 금리가 3.3%대까지 내려왔었는데 현재 시장금리는 4% 중반까지 터치하고 현재 4.12%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랐던 이유를 살펴보면 견종한 경기 그리고 국채 발행 확대 여러가지 재료들이 소화하면서 상방적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번주에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금리 레벨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구인권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상체를 하회하면서 이제 다시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레벨에서는 지금 다시 이런 높은 금리 레벨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추세적으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계속 반복돼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와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찾기가 좀 녹록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라든지 주간 전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잭슨홀 미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짧게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요. 우선 파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균형을 추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잭슨홀 이전에 제기됐던 중장기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났었는데요. 다행히 연준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대개 고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시장에서 언급되었던 목표 물가가 2%가 아니라 3%로 조정될 수 있는가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게 낮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박아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중립금리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했다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결국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 기조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YY로 9%에서 지금 3%까지 둔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장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안정지키보다는 지표 우전적인 정책을 결정할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속인축과 가인인축 사이에 지금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지표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때문에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상하방 모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응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연준의 통화정책은 향후 지표 우전적인 통화정책을 유명할 것이고 현재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열어야 된다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금리 급등이 금리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구인권수 확인하셨다시피 어쨌든 고용 지표나 전반적인 지표들은 너무 가도했던 수준에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하락 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금리가 아직 하락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펀더멘탈이나 수급, 통화정책, 제작정책 모두 아직까지도 상망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의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권시장에서 큰 변수들을 나눠서 보면 펀더멘탈,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수급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짧게 내용들을 전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경기에 대한 인식이 원래는 침체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현재 지표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도 원래 상반기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금리 하반정직성을 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강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긴축이 더 강화되고 침체 우려가 심화돼서 금리가 다시 하락 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보시면 현재 최종 기준금리 레벨이 5.5에서 5.75%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인상을 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레벨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장경제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편함 보다 경기에 대한 강함을 인식하면서 상반적으로 레벨이 좀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더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계속 확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의 지출이 통화됐었는데 지금 2026년까지는 지출이 계속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출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재정정책과의 연착률 기대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금리는 여전히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연결해서 수급 같은 경우도 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확대 같은 경우도 하반기 지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때문에 경기가 다시 강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면 이런 수급까지 금리 상방적으로 지우쳐지면서 금리 상방을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 금리 레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면 그러니까 캐피탈 게이든 업계에는 여전히 투자 난이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당기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내용 자체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 상방 쪽에 아직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하락 흐름이 확인된다면 비중 축소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중장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변수들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권플로우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